3월 첫째 주 사수자리의 운세입니다. 뭔가 배워보거나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세요. 당신의 미래를 위해 새롭게 도전하는 게 좋습니다. 남보다 앞서가야 그만큼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운동이나 다이어트를 시작해보는 것도 좋을 거예요. 커플이신 분이라면 연인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습니다. 받는 것이 있으면 그만큼 돌려주도록 하세요. 가만히 앉아서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요. 싱글이신 분들은 새로운 인연이 생길 겁니다. 쌍둥이 자리나 양자리의 사람이라면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돈과 관련된 일은 다른 사람과 상의하는 게 좋습니다. 혼자서 결정하지 말고 주의의 의견을 들어보세요. 특히 직장 선택은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. 지금 당장의 이익보다는 먼 미래를 내다보세요. 사수자리의 행운의 날짜는 6, 8 물건은 보조배터리 장소는 편의점 색상은 바이올렛입니다. 커플이신 분들은 연인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. 그런 사수자리 여러분들께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노래가 있죠? 있죠 있죠. 맞습니다. 저희 노래 중에 완벽하게 완벽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. 세월 씨가 기타 반주를 해준다고 들어서 저희가 또 한 번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. 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곡입니다. MXM 노래가 굉장히 다 좋아요. 다들 정말 너무 좋은데 감사합니다. 여러분 다 들어보세요. 정말 너무 좋습니다. 근데 그중에서도 이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인 완벽하게 완벽해 이 곡 오늘 사수자리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면서 또 MXM의 매력들을 여러분 한 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. 네 그럼 저희의 이 노래가 사수자리 여러분의 사랑에 불을 활발 피워주길 바라면서 저희가 또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완벽하게 완벽하게 자꾸만 보고 싶어져 완벽하게 완벽하게 있으면 나까지 완벽해져 1, 2, 1, 2, 3 1부터 10까지 Yeah perfect perfect 눈을 뗄 수 없어 1, 2, 1, 2, 3 내게 와줘 너만이 완벽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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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lopp 1, 2, 3 4, 5 4, 3 5, 6 5, 7 6, 7 5, 7 11 13 13 14